자 다섯번째 강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6인데요. 자 Part 6 뭐 늘상 해드리는 얘기지만 공란 메우기는 똑같잖아요. Part 5하고 다만 지문 안에서 공란이 3개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가끔은 좀 까탈스럽게 이게 좀 앙타를 좀 부립니다.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문장 안에 빈칸이 있는데 그 한 문장 가지고 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 문제도 그렇고 앞 문장이나 뒷 문장을 단서로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알아야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어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측면이 있죠. 저는 어렵다고 절대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가끔은 학생들한테 좀 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단일한 하나의 문장으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쓰시고요. 안 되면 앞뒷 문장의 단서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 12문항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6개 6개로 나눠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지문은 자 폭설로 인한 비행 취소 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ABCD의 선택지가 workers부터 시작해가지고 티켓까지 다 명사예요 지금. 맞죠? 예. 물론 티켓은 어 그죠? 발권하다 라고 하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왼수 그죠? 얘가 명사로 주로 쓰이면 동사형 어미를 뭘 붙이든가 그냥 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뭐 어려울만한 단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도전 자 가겠습니다. Endless fall 끊임없는 자 내림이죠. 자 일단은 요거 전체를 강설이라고 하겠습니다. Over the past 볼까요? 지난 한 주간에 걸친 끊임없는 강설 자 눈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이 오는 것이 resulting이죠. 해석 잘 하셨나요? 자 이거는 cause의 의미를 가진 수거입니다. 자 동의어로 bring about lead to result in 꼭 외워두셔야 되는 필수 수거니까 알아두시고 뭘 이야기했습니까? cancellation이죠. 무엇의 cancellation이에요? 천대가 넘는 비행기에 비행을 비행의 취소를 유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단어를 지금 수식하네요. 뒤에서 자 떠나는 거죠. 덴버 지역을 갔다가 떠나는 자 비행편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언론은 홀로 단독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덴버 지역을 떠나는 그런 천여 편이 넘는 그런 비행편이 있죠. 이것의 cancellation 취소 있죠. 이것을 유발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B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ABCD가 아우 요거는 그래도 업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품사 문제네요. 투부정사가 있고 동사도 있습니다. 빈칸이 동사자리인가요? 아닌가요? 자 따져 보시는데 주어가 어디 있어요? 요거는 지금 that 이하부터만 따지시면 되겠네요. 자 주어는 elements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 있나요? 이게 동사인가요? 자 민, 멘트, 멘트인데 자 그런데 여기 동사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따라서 이제는 요렇게 묶어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소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죠? 분사입니다. 여러분들 되셨나요? 자 그럼 동사가 여기 또 나오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prevented가 여기에 나오게 되면 얘가 동사도 될 수 있고 분사도 될 수 있는데 pp는 목적어를 취해요? 못 취해요? 못 취합니다. 수동의 의미가 있는 수동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build up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뒤에 취하고 있잖아요. 얘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타동사의 ed는 목적어를 데리고 와 있으면 얘는 동사 판단이에요. 이게 지금 적용돼야 되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a번도 지으면 c 아니면 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도하다의 뜻이니까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하다의 뜻과 의도하다의 뜻이 있어요. 조금 이따 추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의도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의도 되어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뒤쪽에 뭐뭐 하도록 의도 되어진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수동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죠. 똑같은 부정사더라도 동사자리는 아니니까 부정사를 선택했는데 부정사의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지금 선별해서 가리라는 문제예요. 목적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 c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42번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이라면 해석 없이 이렇게 답을 딱 내고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앞쪽부터 해석해 볼게요. Official은 고위관류의 뜻이 있죠. 형용서로 쓰이게 되면 공식적인의 뜻이 있습니다. Official Sponsor of the 2008 Olympic Games 이렇게 얘기하면 2008년 올림픽 게임의 공식 Sponsor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와 자 고위관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덴벌 공항의 고위관류가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뭐 설명했어요? 아 보통 활주로에 보면요 활주로는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고 착륙을 못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열선을 밑에다가 깔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눈이 오더라도 바로 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공항의 어떤 공항 이용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 Underground의 Heating Elements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방의 요소들인데요. 자 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민은요 의미하다 의도하다 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의미하다 일때는 명사나 ing를 목적으로 취해요. 뭐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뭐뭐하는 것을 의도하다 의 뜻입니다. 물론 여기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있지만 목적으로 나와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뭐하도록 의도된 바로 Heating Elements 가 되겠습니다. Build Up 은 뭐예요? 쌓이는 거죠. 축적되는 거. 눈이 쌓이는 겁니다. 어디에? Runways에 됐어요. 그래서 Runways는 활주로니까 활주로에 눈이 쌓이는 거 있죠? 자 그 눈이 쌓이는 것을 막도록 의도된 자 그런 Heating Elements 가 있단 말이에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 그 땅 밑에 열선이 있는데 그 열선 시스템이 어떻다? 효과적이지 못하대요. 자 이러한 Extreme Weather Conditions 극단적인 그런 어떤 기후 조건들 속에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녹기 전에 계속 눈이 지금 내리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마비된 거죠. 공항이 그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세번째 문제입니다. Investigating부터 시작해서 자 Contacting까지 전부 다 ing나요? 자 조사하다 저항하다 그 다음에 제거하다 연락접촉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일단 ways가 목적으로 떠있으므로 ways와 연락접촉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부터 치우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셋 중에 어비 문제로 가서 답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Passengers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동서 어디 있나요? Will 그러면 또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Strand은 뭐죠? 그렇죠. 좌초시키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자 누구누구를 오도가도 못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덴버리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승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기뻐할 겁니다. 그죠? 예 자 듣기 때문에 뭘 들어요? 자 공항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뭐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대시 생략된 거죠. 됐죠? 근데 공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어요. 방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법에 저항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네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뭘 막는 거죠? 자 Snow Removal Failure 됐죠? 자 눈을 치우는 것에 대한 실패를 막는 것입니다. 미래 됐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래에 눈 치우는 것에 대한 실패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서 자 바로 오갈 데 없는 그런 승객들은 그냥 기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자 That would not help them for the time being 당분간은 자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겁니다. 자 됐죠? 당분간은 그런 조치가 안 나올 거란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자 일단은 그 어떤 그 새로운 방법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죠? 지금 현재 당 그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표현으로는 for the time being 이라고 하면 당분간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143번까지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으로 가시는데요. 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련된 세미나 개최와 관련된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뭐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섰어요. 도네이트는 기부하다 타동사죠. 퍼블리시는 발행하다 출판하다 타동사입니다. 서스펜드는 일시 중단하다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알면 인을 딱 보고 답을 여러분들이 A에 쓸 수 있고요. 파티스페이트는 어디어디에 참가하다 라고 하면 파티스페이트 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쓰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투이하기를 원합니다. 자 becoming better educated 좀 더 잘 교육되는 거죠. 뭐와 관련해서 basic health practices 이렇게 돼 있어요. practice가 반복의 뜻이기 때문에 관행의 뜻이 있죠. 건강 관련된 관행이 되겠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관행 쪽으로 계속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세련되게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건강 수칙이라고도 번역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건강 수칙과 관련해서 좀 더 잘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가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행사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자 그런 글이기 때문에 A번에 답을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자 기부 기여하다든가 일시 중단 자 혹은 출가는 거 말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재밌는 게 요 녀석이 앞에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지금 도치가 된 거잖아요. 아무 때나 막 도치시키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 자 인용, 인용 누구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세이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어가 자 말합니다. 물론 이제 세이 대신에 이제 과거 보통 신문기사에는 이미 지나간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가 나오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목적어를 도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용된 목적어 있잖아요. 인용된 목적어가 문장의 앞으로 도치되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도 이렇게 도치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재밌죠. 왜냐하면 자 인용의 목적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도 되고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다. 도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땡땡이 다음에 누구누구가 설명했어요. 이렇게 어순이 구성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Organize는 자 이번엔 조직한 사람입니다. 이벤트의 조직자 자 바로 Kathy Rees라고 하는 사람이 자 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번째로 가시면 145번입니다. 얘는 ABCD가 전부 다 형용사 자 명사 동일형이네요. 자 그런데 자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상당히 재밌는 문제인데 자 도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뒤쪽에 소식어고를 동반하면 무슨 뜻이죠? 얘는 peopl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few people이냐 both people이냐 another people이냐 any people이냐 이 문제죠. 자 일단 another는 뒤에 단수명사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답을 쓰셔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셋 중에 하나인데 알고 봤더니 상당히 재밌죠. 그럼 여기에 지금 앞에 이 people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사실들이 나오죠. 자 바로 뭐냐면 자 will find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and를 사이에 두고 뭐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단순하게 이 도우즈만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얘는요 자 도우즈를 생각했을 때 소수의 사람들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any가 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더라도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우즈라고 하는 단어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도 좋고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자 도우즈가 people의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수식을 잘 받아요. 그런데 앞쪽에서 형용사가 수식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만 알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접근을 좀 해보면요. 결국은 의미상으로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면 의미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얘가 들어가면 왜 되죠? 얘도 형용사로서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는 지금 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바로 엔드를 사이에 두고 이거는 상관접 속사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양쪽 모두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타픽 그죠? 자 흥미로운 타픽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는 그런 타픽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리고 사람들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비번에다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상관접속사 선택지는 굉장히 위장을 카모플라지를 잘했어요. 지금 마치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의 그런 단어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어때요? 접속사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답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 이하에는 얘가 중복 생략되어 있어요.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의료 분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양쪽 모두가 자 흥미를 가지게 되는 분야나 관련이 있는 그냥 그런 어떤 주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리드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인용의 목적어가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동사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마지막 146번입니다. 자 146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품사가 서로 같지 않네요. 컴플리트는 그런데 유명하죠. 형용사 동사 동일형입니다. 뜻이 근데 좀 달라요. 형용사일 때는 완전한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뭐뭐를 끝내다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기는 지금 형용사 자리 아닙니까? 아 맞죠? 그러므로 얘는 가능해요. 부사는 안 돼요. 명사도 안 돼요. 물론 이 형용사를 요렇게 또 해석을 해보고 의미가 안 되면 그러면 복합명사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컴플리팅은요? 어 됩니다. 대신에 이 아이는 이렇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얘가 동명사고 뒤쪽의 인포메이션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끝내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정보를 끝내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완전한 정보가 맞아요? 자 이벤트와 관련해서 이벤트와 관련한 어떤 정보를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를 끝내는 거예요? 안 되겠죠. 완전한 정보를 위해서는 보통 이제 에디셔널 인포메이션도 대기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뭘 포함해서? 요거 포함하는 겁니다. 세미널 타픽스 그 다음에 등록비용 그 다음에 마감 시간 그리고 주요한 연설자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완전한 정보 알겠죠? 이거를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자 두 번째 지문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할 말 하셨죠? 자 이제 두 개의 지문이 이제 더 남아있어요. 자 이제 약간의 집중력만 더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가 한 달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달에 정보를 받아서 학습을 다 했다라고 해서 토익의 모든 것이 한 달에 다 끝날 수는 없겠죠. 토익이 이제 아무리 제한된 정보가 반복되는 시험이다라고 하더라도 언어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고 복잡한 그런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한 달 정도 가지고 모든 걸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도 이번 달에 나오는 정보 안에서 일부의 여러분들의 상승과 발전이 좀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강의 후반부에서 나머지 두 개의 지문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전반부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죠. 자 147번부터 두 개의 지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8,6 문제 푸시면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이메일이 보통 네 개의 지문 중에 두 개 이상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달은 가만히 보니까 기사가 하나, 발표문이 하나 자 그 다음에 안내자료가 지금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달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메일이 주로 이제 보통 한 두 개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 두시고요. 자 그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제가 좀 독특한 업체의 서비스를 좀 골라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화 음성 안내 메시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그 전화 갔다 오게 되면 그 학원 같은 경우에 그죠? 뭐 마감 1위 뭐 이이쿠노 학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전화 음성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 전화 음성 안내 메시지를 제작하는 업체의 자 홍보 및 안내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도 언급결에 홍보를 했네요. 그죠? 제가 이이쿠노 학원에 근무 중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홍보 및 안내 자료 안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러시면 자 갑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얘들이 어때요? 이거 품사가 다른데요. 자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어때요? 이거 전치사입니다. 업투는 전치사입니다. 자 다만 얘네들은 이제 수거형 전치사가 되죠. 뭐뭇에 관해서라면 그죠? 뭐뭇에 관해서는 그런 뜻이고 어바웃의 뜻이에요. 업투는 뭐죠? 상한선 얼마 얼마까지. 얘 접속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75 words in length라고 하는 부분을 달고 왔는데 뒤는 어차피 that will이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절이네요. 맞죠? 그러면 싹 지우시면 결국은 전치사가 오는 게 맞죠? 자 그러므로 셋 중에 하나가 답인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치사들은 다행히도 의미가 대단히 그죠? 좁은 협소한 그런 전치사들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except는 예외를 나타내죠. 뭐 빼고 as4는 주제를 나타낼 때 씁니다. 뭐뭇에 관해서라면 자 그 다음에 업투는 상한선을 나타냅니다. 자 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50달러에 우리 회사로 하여금 만들게끔 해주세요. 뭘 만듭니까? 바로 자동화된 보이스 메시지를 좀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스 메시지가 어떤 보이스 메시지가 될까요? Up to 75 words in length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한선 길이에 있어서 길이가 여기 뭐 김길이는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한선 75단어까지의 보이스 메시지죠. 자 이것을 만들게끔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 얼마 얼마까지의 메시지인지를 나타내면 되니까 의미상 적절하니까 정답은 C번으로 쓰면 되죠. 그러면 데디야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선행사가 누구예요? 길이가 아니고요. 자 이때는 선행사가 꽤 길어요. 이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잠깐 빼고 어떤 메시지요? 바로 세팅하는 거죠. 뭐 두다 노타죠. 뭐를요? 프로페셔널 톤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냄새, 톤 알겠죠? 이것을 갖다가 자 만들어 주게 될 자 그런 자동화된 보이스 메시지를 우리로 알고 만들게 해주세요.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 해석하실 때 세트는 두다 노타 자 2번은 정하다 세 번째는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굳이 직역하자면 만들다로 보시면 돼요. 뭘 세우는 거죠? 바로 전문가적인 자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만들, 만들어주게 될 자 요런 보이스 메시지를 자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끔 해주세요. 50달러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좀 요런 업체는 그 그죠? 굉장히 특화된 그런 업체이죠. 자 두 번째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전투사 플러스 명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네요. apart는 뭐 부사죠. 떨어져서 stand apart 그럼 따로따로 떨어져서 서있다 그런 얘기고요. apart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토익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이죠. apart from a 라고 해서 자 무엇무엇 이외에도 자 알겠죠? 자 라고 하는 뜻으로 apart from 전체가 하나의 전치사로 자 수거화되어서 사용되는 용내로 자주 출제돼요. 물론 단독으로는 apart 는 부사입니다. 뒤쪽에 from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부사로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는 have가 나와있고요. 뒤쪽에 pronunciation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투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게 말이 돼요? 구조상 안되죠. 부사가 오는게 돼요? 안됩니다. 자 여기 형용사가 와야죠. 올려면 자 그럼 you're가 오는데 당신의 발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말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more than one pronunciation 오 한 개 이상의 발음 되네요. 자 more than one은 사실은 뭐예요? more pronunciation than one pronunciation 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중복되는 걸 생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more than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데 이 more than을요. 편의상 원래대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more pronunciation than one pronunciation 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발음보다도 더 많은 발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목적어는 누구예요? more가 사실은 목적어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생략되는 걸 설명하고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more than 전체를 하나의 뭘로 봐요? 그냥 부사로 봅니다. 그리고 얘를 하나의 형용사로도 보죠. 굳이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자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느낌이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more than one pronunciation 그럼 말이 되는 거죠. 하나 이상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는 당신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a와 c가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답은 뭘로 쓸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해석해 봐야죠. 자 주목하십시오. 만약에 단어들 자 혹은 이름들이에요. 당신의 그레이딩 자 인산말 인산말 있죠. 인산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과 단어들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 이상의 발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애매한 게 이거를 정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중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읽게 되면 맞죠.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어들이 하나 이상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뭘 요청합니까. 바로 that ear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자 발음상의 spelling 됐습니까. 발음상의 spelling입니다. 자 그래서 fanatic 이라고 하면 fanatic 이라고 하는 것은 phonics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성학 중심의 영어 교수법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fanatic 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상의 spelling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나는 그대로의 자 철자를 갖다가 제공해 두도록 뭐와 함께 바로 submission 제출입니다. desired text 알겠죠. 원하여지는 텍스트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럽에 보면요 유럽에 보면 바르샤바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와르 자 와 이렇게 돼요. 스펠이 이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걸 읽으면 와르 자 와 이렇게 되는 거 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읽을 때 바르샤바라고 읽고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원어민들의 발음 규칙을 별로 그렇게 어떻게 선호해 주지 존중하지 않나 봐요. 그 사람들은 월소 이렇게 읽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름이 만약에 이거라면 원하여지는 텍스트는 뭐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발음상의 스펠링은 다른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로 월 그죠? 소 이런 발음상의 스펠링을 하나 주고 원하여지는 스펠링과 함께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제공해 주도록 우리가 요청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참 합리적이죠. 그죠? 왜냐하면 읽을 때 한글도 아니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읽는 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 영어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스펠링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호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쓸 때는 아마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조세라고 읽을 건지 호세라고 읽을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이상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이해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 요구사항들과 제한사항들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48번도 마무리 짓고요. 149번으로 가시는데 자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뜻이 다르잖아요. 형용사고 Melodic 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해도 되죠. 그죠? 선율의 그런 얘기니까 Perceptive는 뭐예요? Perceive가 인지하다. 인지하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TIV는 성향과 경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통찰력이 있는 Perceptive Sense 있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echnical는 뭐 기술적인 뜻이고 Distinct는 확연히 구별되는 확다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Distinguish가 여기서 나온 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예요? 노래도 소개할 수 그죠?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노래예요? 연주할 연주될 노래입니다. 자 Background에서 그죠? 그 다음에 You can choose the tempo of the greeting 자 greeting의 템포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문장이 접속사 없이 연속으로 나왔네요. 자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and 주어동사예요. 자 세 개 이상의 단위가 나올 때는 A 컴마 B 컴마 and C 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A B C가 다 이번에는 문장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삿말의 템포 속도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또는 뭐 조차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보이스타입 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스타입이 어떻습니까? 바로 선율적인 보이스타입이에요. 목소리 타입 통찰력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예요? 아니요. 확 다른 보이스타입 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자 그 다음에 또 치퍼냐 or 썰미냐 썰미냐 썰미라고 하는 건 장엄하고 엄숙한 거죠. 그럼 얘는 뭘까요? 확 다른 거니까 반대겠죠. 이게 원래 자 치퍼라고 하면 동사로는 제잘제잘거리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로는 자 당연히 명랑한의 뜻이 되겠죠. 명랑쾌열한 것이냐 알겠죠? 자 이렇게 확 다른 자 그럼 보이스타입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이스가 어떤 보이스예요? 추가 설명이네요. 수룩을 적절합니다. 뭐 하는데 적절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적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 바로 전학원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회사에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으면 당신의 회사에 전학원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적합한 목소리가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를 지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149번까지의 이야기는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번부터 152번까지 이제 세 개문항인데요. 이 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상패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업체 있죠? 기념품 제작 업체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자 기념품 위에다가 이제 뭘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 업체가 자 자신들의 특별 서비스와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자 그런 information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는데요. ABCD는 어때요? 오 다 동사가 아니네요. 그럼 동사자리인지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세요. 예 그러면 자 여기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얘부터 지우세요. 됐죠? 두 번째 그러면 수, 태, 시제 이렇게 따져가시면 되겠는데 자, 숫자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아이템스 아이템스니까 단수의 동사 있나요? 없어요. 태는요? 자, 지금 요거는 능동, 요거는 수동, 요거는 수동 자, 그런데 뒤에 목적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아이템이 주어니까 아이템이 스스로 주문할 수도 없겠죠 자, 오더의 뜻도 여러가지지만 여기서는 주문하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주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A도 소거. 그러면 결국은 시제 문제인데 과거 시제냐 아니면 뭐 메이비는 뭐 시제를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그죠? 자, 갖춰야겠습니다. 그러면요 목적 자체가 뭐죠? 고객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고요. 이 업체의 engraved items에요. 자, engraved라고 하는 게 돌 따위에다가 뭘 새기는 거거든요 상패 따위에다가 뭔가를 새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겨진 자, 그런 아이템들 있죠? 글자가 새겨진 아이템들이 과거에 주문이 되어졌었나요? 주문이 되어져도 좋다의 문제인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굳이 뒷문장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자, 과거에는 주문이 되어졌습니다. 자, at any of our 500 plus stores 500개 이상의, 그죠? 전국에 걸친 자, 그런 store 혹은 어때요? 웹사이트에서 주문되었었습니다. 이게 답이면 c번이고요. 자, 아니면 b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바로 보시면 자, one of the services we provide for online customers 온라인 커스터머를 위한 그런 어떤 특별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정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셨을 때 과거 시점에만 이렇게 주문이 됐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홍보성의 발언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이 조동사는 허락의 개념으로 봐서 자, 500개 이상의 점포와 혹은 온라인에서 모두 다 주문이 되어져도 좋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현재 시점으로 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특정한 시제를 부르는 단서가 이 문장 안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게 시점이 과거냐 아니면 현재냐는 다음 문장과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정답을 찾으시는 게 맞아요. 이해 되셨죠? Part 5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단일한 문장 안에 시제 단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근데 6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50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두 번째는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어드바이서블은 조언할 만한.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외워두시죠. 바람직한. 어베일러블은 이용 가능한. 리뉴드는 갱신된. 새롭게 만들어진. 리퀘일드는 요구되어지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B 플러스 뭐 그냥 형용사 혹은 PPA 구조니까 이용 가능하지 않은지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지 요구되지 않는지 혹은 갱신되지 않는지를 따져보고 싶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가 자, 어떠어떠하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자, highly recommended. 높은 수준으로 추천이 됩니다. it는 가짜고 이것이 진짜가 되겠죠. help avoid. 그죠? 예. 자, 가짜 진짠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요. 자, 그래서 그것이 추천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자, 뭘 피합니까? 바로 any spelling mistakes or bad choices in font, et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요. 디 서비스가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도저히 난 못 풀겠다라고 하면 앞문장을 미리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문장은요.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되는데 돈을 조금만 지불하면 뭘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폰트가 적절한지도 전문가들이 골라주고 혹시 오타가 있지 않은지를 골라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디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네. 어떻지는 않지만, 그죠? 예. 이것은 추천은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뭘 피하는 거예요? spelling mistakes나 자, 폰트에 있어서의 어떤 좋지 않은 선택 있죠? 이것을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그죠? 예. 굉장히 추천됩니다. 대단히 추천되는 내용이에요. 뭐는 아니지만, 요구되지는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용 가능하지 않아요? 이용 가능해요, 이 서비스가. 자, 그리고 이 서비스가 갱신된다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예요. 다른 단어로 정답을 제시한다면 necessary가 정답으로 제시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1번의 어휘문제도 그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일하게 요 문장만 봐가지고는 답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 문장으로 가서 this 서비스가 뭔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천은 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진주어 가지고 구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ABCD가 전부 다 부사인데요. 전부 연결 부사입니다. 앞 문장을 받아줬습니다. 그 대신에, 요거는 오브가 오게 되면 또 전지사로도 쓸 수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For example은 예를 들면,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자, decline 또 나왔습니다.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자, 감소의 개념은 아닐 거예요. 당신이 이 서비스를 거부하신다면, 자, 당신은 waiver, 포기, 양도각서, 포기서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포기서는 어떤 거죠? releases, 자, personalize it가 되겠어요. 이 회사를 놓아주는, 자, 그런 포기서입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mistyped engraving choices가 되겠어요. 자, engraving 여기서 판화로 보시면 되겠고요. 판각하는 거예요. 글씨 쓰는 거. 그러니까, 타이핑이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선택 있죠? 바로 mistyped choice에 대해서 이 회사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저런 각서가 없으면, 자기가 잘못 오타를 내서 주문을 해놓고, 나중에 당신들이 오타냈으니까 잘못했어, 라고 우길 수 있는 고객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비스를 거부하신다면, 그죠? 어, 당신네 회사를 내가 놔줄게요. 그렇죠? 자, 이 회사를, 자, for, 이하에 대해서 놔주겠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하는 포기각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차분하게 해석을 하시면 못하실 것도 없습니다. Personalize는 책임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자, 바로 당신의 아이템에, 자, 그 당신의 물건에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자, 바로 뭐죠? 그렇다면? 대신에 해요? 예를 들면이에요? 대조적으로 해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하시는 게 원인이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 바로 spell mistakes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내가 지금 소개했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자,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신에 책임도 묻지 마세요. 자, 문제에 대해서, 자, 이런 메시지로, 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여러분들 총, 우리 지금, 12문제, part 6를 지금 다 풀어봤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뭐,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소프트한 이메일들을 주로 좀 보셨는데, 이번 달은 어떻게 보면, part 6를 제가 조금 좀 어렵게 좀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비즈니스 아이템 자체를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 그러니까 전화, 그죠? 음성 메시지 제작 업체라든가, 자, 혹은 또 뭐, 그죠? 판각을 주로 하는 이제 뭐, 기념품 제작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근거로 해서, 자, 지금 인포메이션을 갖다 작성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 좀 생경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얼마나 좋은 훈련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훈련함으로써, 자, 좀 더 잘 적응하고, 자, 시험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는 목표 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part 6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자, 오늘 강의에 대한 총평가하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길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2014년도 4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트강, 리딩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저의 발련기를 보고 계십니다. 어, 아이고 뜨거워, 그죠? 자, 저희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 어떻게 뭐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희의, 자, 이런 세세한 배려와 노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이번 달 시험을 보고 나시면, 자, 저처럼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자, 4월 강의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5월 달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